그래 다행이네 그냥 이 화면 보고 있는데 괜찮게 나와서 여기 두 마리가 나오는데 여기는 꼭 코옵이나 아니면 NPC를 꼭 소환해서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추천드려요 혼자서 두 마리를 잡으려면 약간 힘들거든요 어이구야 어이구야 야 몸빵 아마 너희들은 때려잡아라 나 날 그만 나에게 그만 오래 예 요때 절 안 볼때 어글이 저쪽으로 끌렸을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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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왜그래 물약 신공 여기는 두 마리를 피를 알맞게 깎아야 돼요 이렇게 한 명만 무작위 깎으면은 나머지 한 마리가 다시 살린다고 해야죠 예 다시 살려내거든요 그래서 둘을 알맞게 깎아야 하는데 우선 한 마리 잡고 빠르게 얘도 그냥 잡는 걸로 하죠 안 돼 오지마 나 약해 야 거기 등치 좋은 애들 두 마리나 있는데 굳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때릴 필요가 있냐 예 나쁜 놈님 와서 오세요 야 오지마 이 이 이 이 이거나 무거나 그렇지 깼네요 여기 문지기들 깼으면은 이제 아마 아 여기 어디가 어디가 야 야 어디가 어디가 야 야 어디가 어디가 게 Jobs